오늘은 봄철 별미가 따로 없는 자원형 초무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원형은 콩과 두해사리 식물로 논이나 밭가에 가면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입모양이 둥근 타원형으로 토끼풀을 많이 닮았으며, 예전 비료가 없던 시절에는 질소작용이 풍부해서 거름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4-5월에 홍자색이나 흰색으로 꽃이 핀다하여 홍화채라하고 봄철 나물로 많이 즐겨 먹을 수 있습니다. 자원형은 단맛과 신맛, 약간의 비린맛, 매운맛, 덮은맛이 모두 섞여있어 오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청도 및 중부에서는 어린잎을 삶아서 나물로 즐겨 먹었고, 꽃은 밀원식물로 이용하고 종자는 논에 뿌려 비료로 썼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부드러운 줄기와 잎을 데쳐서 우려낸 후 물을 짜내고, 된장 등에 버무려 먹었으며 종자를 밥에 넣고 지으면 팥밥처럼 된다고 전해집니다. 자원형은 써늘한 편으로 지상부와 종자를 약으로 이용하고 심각한 폐에 작용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과 히스티딘, 아덴인, 트리고넬린, 니아신, 베타카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자원형의 종자는 5종의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어, 인체 면역체에 중요한 활성을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한방에서는 풀포기 전체를 해열과 해독작용이 있어 기침과 가래, 이누염, 편도염 등의 기관지 질환에 사용하고, 인체 내 침투에서 생기는 질환을 잘 막아 건강을 전체적으로 상승시켜줍니다. 또한 자원형은 눈에 좋다는 영양소가 풍부해서 결명자와 마찬가지로 눈을 밝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피부주름과 노화를 원천 차단하게 됩니다. 최근 2021년 생약학회지에서 자원형이 여성 에스트로겐 활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자원형 메타놀 추출물은 에스트로겐 활성이 100ml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높은 활성도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폐경기 증상을 해결하는 에스트로겐 대체제를 개발하는 데 잠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형은 골다공증과 항암치료 및 심장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토에스트로겐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 섭취는 고위험 여성의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식단에 잘 활용하면 유익한 식물 자원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원형은 다른 식물종에 비해 열량이 매우 낮고 지방분해 작용이 탁월해서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식독과 수독혈독의 체내독소를 빼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래 뚱보균을 억제하고 소화작용이 활발하여 노폐물을 밖으로 잘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식용 및 약재로 달여 먹으면 내장 및 체지방을 감소시켜 비만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원형은 3월 중순부터 어린 지상불을 뜯으면 되고 오늘은 초무침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적당히 붓고 팔팔 끓여주시길 바랍니다. 물이 끓게 되면 채취한 자원형을 넣고 주걱으로 잘 스며들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1,2분 정도 데친 후 꺼내서 찬물에 바로 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불순물이 잘 빠지게 깨끗이 헹군 다음에 손으로 물기를 빼준 후 양푼에 넣어줍니다. 양념 준비물은 배와 사과 등의 과일, 당근, 대파, 그리고 참깨, 달의 식초, 마늘과 설탕, 고추장 각 한 스푼을 다 함께 양푼에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비닐장갑을 끼고 골고루 버무린 다음 그릇에 예쁘게 담아줍니다. 자원형은 맛이 매우 고급스럽고 5가지 오감을 만끽할 수가 있으며 봄철 밥도 두기 따로 없으니 한 번씩 채취해 드시길 바랍니다. 자원형 초무침은 술안주로 먹어도 매우 좋아 술맛을 한층 돋게 합니다. 그 밖에 자원형 치료법에 잇몸이 붓고 출혈이 있을 때는 짧게 썰어서 즙을 내어 3,5회씩 마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10분간 입안에 그 즙을 물고 있다가 조금씩 마셔야 합니다. 기관지 및 폐질환에는 말린전초 5,7g을 300cc 물에 달여서 마시거나 생즙을 내어 마시면 약혈을 볼 수 있습니다. 자원형은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지만 서늘한 편이어서 소화기가 허약한 사람은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